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LB가 지금 엘도속을 향해서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죠. 계속 하방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공매 세력들의 가짜뉴스 공격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공매도들이 승인을 하느냐 방향을 위로 잡아가는 흐름에 오케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HLB의 상방 세력들의 반격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3월 7일자 리포트를 냈습니다. 한국투자는 주로 세력들이 활용하는 그런 증권사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승인 예상 시기는 주가율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청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우리 기훈TV 회원방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의 견해를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내용을 일단 먼저 한번 보시면 한국투자증권 기업 23년 3월 7일 리포트죠. 4일자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100원 정도 올랐고 생명과학은 하락했고 제약도 좀 하락했죠. 그래서 시간에는 그냥 그렇구나 별반 특별한 거 없다 이런 분위기이죠. 나스닥은 선물이 0.2% 올라서고 있고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증시 기술주도 아주 강했죠.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계속 찬밥 신세죠. 계속 찬밥 신세입니다. 로봇하고 채찍PT 그리고 기술주들 이쪽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가고 제약바이오는 계속 지지 부진하고 완전히 찬밥 신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먼저 보시면 HL생명과 여기에 양봉 하나 나오고 계속 밀죠. 여기 양봉 한번 나오고 나서 상장 폐지, 관리 정보 이런 가짜뉴스를 띄웠습니다. 공매돌이 띄웠겠죠. 공매돌이 그걸 띄우고 계속 그 얘기는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가짜뉴스 띄우고 한 시간 만에 없애버렸으니까 법적 문제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HL도 속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입니다. 매도라고 해서 매도했고 여기서 매도했고 매도하고 매수를 할까 말까 준비 중이고 일부 분들은 오늘 매수를 일부 진행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내일 반짝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중간에 또 영상 좀 올려드렸죠. 외인 기관이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코스닥을 외인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제약파유가 한 번쯤 많이 내렸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추세를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HLB는 자체적인 호재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안 나왔죠. 아직 HLB 호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태니까 계속 밀렸죠. 그런데 이제 HLB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한국 정권을 통해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신약 개발이 메인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리포트를 냈을까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되는 상황이고 가남 입증한 리보세라님 유효성 입증됐다.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죠. HLB 항서제약은 2분기 중에 FDA에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HLB는 절대로 약속 안 지키는 부분은 일관성이 있어도 좋다고 했죠. 늦어도 3월 달에 아내는 승인 신청하겠다라고 했는데 3월 달에는 안 한다는 뜻이죠.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아주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려고 하면 가남 NDA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NDA 승인 신청은 2분기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죠. 2분기라고 했다가 또 밀릴 수도 있겠죠. 보통 한 두 번 정도는 미루는 게 그의 HLB의 국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항서제약하고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중에는 아마 신청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한 6월 달 정도에 신청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HLB의 지금까지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2분기라고 하면 4월은 일단 아닐 거고 거의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 99%는 아니다. 4월은 아닐 거고 5월 달 가능성도 조금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6월 정도 보시겠죠. 아니면 5월이나 6월 달 그 정도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 시기가 되었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크게 올라가죠. 그러면 5월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죠. 3월, 4월 거의 두 달 남았죠.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두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미리 올라가는 흐름이 과연 나와줄까 라는 거죠. HLB는 보통 그런 흐름들이 잘 안 나오죠. 특이하게 잘 안 나오고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게 보통 HLB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다 아는 내용이고 2분기 중에 신청한다. 그럼 5월 달, 6월 달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다. 2월 1일에는 중국 1차 승인 받았고 FDA 규제의 유연성 FDA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미국 진출을 위해서라면 위해선 필요하다. 이런 부분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회사로 거듭나는 일체비. 유증으로 확본 2,400억 중에 70%를 엘레바에 집중 투자해서 마케팅에 총영할 거다. 간암, 경쟁자가 빅파마, 로슈, 아스타제네카 이만큼 우선 효능을 앞세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한편 올해는 구조적인 변화도 전망이 된다. 떼 내서 바이오만 한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아는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죠. 22.1 세계 최장 OS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고 이 내용들이고 그러면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HF에서 받아서 작성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은데 HF에서 보는 건 이렇게 본다. 라고 지금 주청을 할 때 주청 때 보통 진영원 회장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10% 점유율을 확보를 한다. 라고 했을 때 4조 매출과 3조 영업이익 시연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었죠. 중국 제외에서 환자 수가 이 정도 될 거다. 시장 침틀은 어느 정도 될 거다. 10% 정도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3조 정도 나올 거다. 매출은 4조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적은 시나리오 2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1조 3천억에 영업이 9,600억 뭐 이 정도만 된다고 해도 대성공이 되겠죠. 사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상당히 기대가 되죠. 기대할 만합니다. 승인되고 할 수는 높죠. 그렇지만 승인이 되려면 아직까지 좀 멀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승인이 되면 그에 걸맞는 시가총액은 반드시 갖다 놓습니다. 반드시. 승인이 된다 그러면 갖다 놓겠죠. 바이프라인 개방형. 그래서 간단한 미래의 리포트가 리포트가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영근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재무제표 이런 거다.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거고 지배구죠.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시나리오 이것도 이제 HLB에서 받아서 이렇게 쓴 부분이고 제약바이오로 편입이 되면서 리포트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나왔고 목표가는 미제스입니다. 지금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다.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은 엔딩 승인 신청은 2분기에 진행을 하겠구나. 또 뒤로 밀리겠구나. 이런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리포트가 3월 7일 기준으로 한국투자에서 신약개발이 메인입니다. 간암 부분이 잘 된다면 2분기에 신청을 하고 시나리오대로 되면 최고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매주 4조에 3조 영업이 나오겠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죠. 아주 간단하게 냈죠. 아주 간단합니다. 큰 내용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리포트를 한국투자에서 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리포트를 왜 냈을까? 주가로 많이 끌어내려졌죠. 많이 끌려 내려온 상황에서 반격을 시도하기 위한 리포트를 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짜뉴스를 뿌려서 엘도석을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공매도 세력들과 그리고 저 리포트를 내서 지금은 얘를 들어올릴만한 호재가 나올 게 없다. 그랬죠. 나올 게 없는 상황 이라는 게 간암이 이제 3월달에 될 가능성 제가 제로에 가깝다. 했죠. 결국 안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저 리포트를 봤을 때 4월은 제가 와서는 안됩니다. HLB를 한두 번 겪으니까 안되겠죠. 5월 아니면 6월 이것도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5월달 6월달 정도로 잡아 잡고 볼 때 만약에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올랐다가 쭉 내렸다가 이제 뭐 천천히 올라간다. 이제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엔딩 승리처럼 들어가겠지. 또는 2분기라고 했으니까 혹시 4월달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는 L도 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저 리포트를 냈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이번에 이제 상승으로 올리려는 세력들 상승을 올리려는 세력들 이 저 리포트를 냈을 가능성이 없겠죠. 사실 저 리포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의지가 중요하다 했죠. 의지가 자 이 의지가 이제 많이 내렸으니까 다시 이 L도 속으로 이 지지선을 절대로 지금 지지를 못 받죠. 그리고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항상 보여왔는데 이번에 저 리포트 하나 가지고 돌려내는 그런 움직임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이 공매도 세력들이 쟤를 인정을 해 준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을 해나갈 수 있겠죠. 해나갈 수 있겠지만 저 리포트 하나 가지고 자세히 보면 저 리포트를 보면 엔딩스윈스 3월 달에 한다면 근데 3월 달에 안하고 2분기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면 저 리포트 가지고 주가를 과연 올린스 쪽으로 세게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면 내일이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일단은 거래량을 좀 받는다 거래량 만약에 저 리포트가 반응을 좀 해서 거래가 좀 터져준다 라고 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 리포트가 나왔다 해서 시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또 엘도 속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면 좋은 의도긴 하지만 상승시키는 의도 şeyi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내용으로 보면 엔딩스윈시청이 좀 중요하죠. 엔딩스윈시청이 3월 달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시가가 높게 형성된다. 좀 올라온 척하다가 이 놈아 엘도 속이야. 3월 달에 될 줄 알았지 안에 2분기 한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해서 밀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가가 크게 높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 아마 크게 높게 형성은 안 될 겁니다만 저 리포트 하나로 시가가 높게 형성된다. 그렇게 안 되겠죠. 만약에 높게 형성되면 따라잡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가가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매수를 한번 해볼 만도 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거래량이 만약에 저 리포트에 반응을 해서 거래가 좀 터져준다고 하면 얘가 돌려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땡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여기처럼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한 케이스로 올라왔죠. 이런 고난의 인구는 없이 완전 일도속으로 박살냈다가 고난의 인구 크게 안하고 바로 그냥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그런 흐름이 나와줄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래량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저 리포트 가지고 큰 거래량이 나오지는 못할 거다라고 일단은 예상이 되는데 예상외로 이 HL 세력은 또 힘이 좋습니다. 돈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작을 하고 거래가 좀 터져주면서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좀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지가 중요한 거죠. 저 리포트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내용 보면 별로 안 좋죠. 다 아는 내용이고 잘 된다 그러면 매출 4주에 3주. 이 부분은 진영 회장님이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리포트로 나왔다는 게 또 중요하죠. 그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의지. 세력들 이제 한번 올려볼까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리포트로 예를 들면 여기처럼 거래는 별로 없죠. 시작을 하고 시가 1.6%에서 5%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방향을 트는 그야말로 1도석을 갖다가 완성시키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거는 결국은 누구 손에 달렸냐. 공매 손에 달렸습니다. 공매. 공매 세력들이 얘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좀 올라가다가 다시 1도석이 오너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는 차가다가 다시 1도석이야. 저거 2월달에 신청한. 3월달에 한다며. 그런데 안 한다고 또 밀었잖아. 그러면 그런데 승인 신청 또 언제 할지 몰라. 그러고 이제 밑으로 밀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작을 하고 딴딴하게 흘러가는 딴딴하게 상승하려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딴딴하게 발생을 하면서 오일선을 좀 분봉상으로 딴딴한 흐름으로 이렇게 딴딴하게 올라서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1도석을 타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시겠죠. 저 리포트 하나 가지고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는데 또 모릅니다. HB 세력은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여기처럼 많이 끌어내려서 지금 여기서 시작이 1%였는데 한 5.6%까지 올랐죠. 그러고 방향을 위로 잡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지금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가격이죠. 이런 와중에 저런 리포트가 힘을 발휘해서 오일선을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추세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올라가는 조건은 반드시 HB 자체 호재가 있어야겠죠.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이 호재를 하나 어거지로 만들어낸 느낌입니다. 생각보기에는. 이제 리포트 하나 내자. 리포트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리포트가 증권사를 통해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제라는 거죠. 가짜뉴스를 여기서 띄웠듯이 이제 여기서 리포트를 하나 내서 이 가짜뉴스 공매도와 올리려는 세력의 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좀 해놓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느긋하게 보면 되죠. 어쨌거나 지금 좀 올라서 산다고 해봤자 그래도 이제 수익을 많이 주익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아주 재밌는 하루가 될 걸로 예산이 되고 아주 활력이 넘치겠죠. 자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일단은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좀 잡아 드렸고 내일 이제 장이 열리면 장 시작 전에 시가 흐름을 보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에 시작을 하느냐 그래서 매수를 할까 말까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을 매수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또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또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기운TV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내일 시간차가 좀 있겠지만 방송하고 올리는 시간차가 좀 있겠죠. 우리 회원님들 실시간으로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이 한번 방향을 위로 잡아가겠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리포트 하나 가지고 방향이 계속 위로 올라간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만약에 1도 속을 다 완성을 시킨 상태에서 이 갭까지 메꾼 상태에서 저 리포트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무조건 매수해놓고 홀딩 홀딩 강홀딩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위치라면 위치가 좀 애매하죠. 역사상 지금 1도 속에 하락 각도가 이렇게 가파를 때 이 평선이 지지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과연 지지될까? 라는 게 좀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보시면 엄청나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10%가 오르죠. 10%가 올랐지만 며칠 지나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1도 속이 완성 안 됐잖아. 밑에 지지성 또 있는데 야 공격해 10% 저 리포트가 지금 많이 10% 올랐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따라 잡는 거는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죠. 많이 올라 버리면 그럼 다시 1도 속 무슨 소리야? 지금 NDA 승인시청 3월 달에 안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고 이제 밀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1도 속이 완성이 딱 되고 이런 위치에서 저 리포트가 나왔으면 최고의 시나리오일 텐데 저 리포트가 또 속임수 상승을 한 번 하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치려는 그런 의도로 리포트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상황을 좀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겠죠. 이런 케이스로만 나오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맛이 좀 있는 거죠. HLV 투자했는데 올라가는 맛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뭐 맨날 눈만 뜨면 하락을 하고 한 번 쭉 올랐다가 눈만 뜨면 폭락을 해버리는 또는 실컷 하락을 하면서 바다에서 홀딩 홀딩 가홀딩 아주 고통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지는 그런 흐름만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L도석이 완성이 되지 않는 이런 지금 상황에 저 리포트 한 장이 과연 쭉 끌고 올라가는 힘을 발휘할까 제가 보니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앤디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이 나와줘야지 그게 이제 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과연 계속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을까 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의도는 좋기 때문에 내일 시작하고 시가가 크게 높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매수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러고 이제 매수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 그러고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이제 또 이거 L도석의 기온이 좀 보이네 하면은 또 매도하면 되죠.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의도는 좋다 의도는 좋다 이 제약바이오로 HFB 이렇게 리포트를 낸 부분인데 지금 현실화가 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NDA 승인 신청을 하고 NDA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리포트 하나 가지고 큰 산을 만든다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제 요게 L도석을 마무리하면서 방향을 위로 잡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의문이긴 한데 내리 이제 어쨌거나 오일선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의도가 일단은 이제 내릴면 내렸으니까 한 번쯤 반등을 주겠다 이런 의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뭐 매수 다점 잡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이렇게 붕괴 엘도수가 아직 완성 안됐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내려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아무튼 내일 당장만 본다면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왔을 때는 괜찮다 그랬죠.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런데 올라가는 본격적인 상승이 언제 될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저 리포트 하나로 이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서 준다 라고 하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그렇게 될지는 공매도들이 과연 엘도석을 포기하고 같이 올려서 먹자 해줄지 내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입니다.